가정예배 임재 오늘 여러분의 가정예배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극동방송에서 이번에 참 좋은 프로그램 만들었죠. 우리의 가정예배를 돕는 가정예배 임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정예배 임재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관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짧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개혁하는 액션 플랜을 잡는 적용의 시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기상 8장 23절로 24절과 28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가족들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관찰하겠는데요. 말씀 낭독 후 음악이 잠시 흐를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또 문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위세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한기상 8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영문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에브르는ER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드리게 된 건 굉장한 기회고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세대개승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리더십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Success, 성공이라는 얘기죠 진짜 성공이 뭐냐 Success without or successor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계승자가 없는 성공, is, 그것은 뭐냐면 Not, real, 실제 아니라는 거죠 Success 다시 한번 합니다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성공은 내 아들과 딸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문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종이 될 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자기 아버지를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세 번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요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오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지짐과 이래서 솔로문 자신을 가리킬 때도 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들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었던 솔로문이 볼 때에도 아버지 다윗 왕이 왕이라는 호칭보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세대계승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시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대계승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뜻이 없었어요 두 번째 내 돈이 없었어요 세 번째 내 자녀가 없었어요 네 번째 내 생명이 없었어요 정말 좋은 종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안 돼 하면 안 했어요 그러면 해 하면 또 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인이 쓰라는 데 항상 썼어요 그리고 내 자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인이 맡긴 일을 시켰어요 마지막에 내 생명까지도 주인의 뜻대로 바쳤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왕이 아니고 자녀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인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자녀들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울 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대학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3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불교 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여러분 대학교가 종교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주인이 왕이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 다 봤잖아요 제 친구들도 봤어요 명문대학교 가고 좋은 성적 냈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되어서 내 뜻도 내 돈도 내 자녀도 내 생명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이오 왕으로 섬길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11기사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자녀들이 주의종 내 아버지 누구누구 집사님 내 어머니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내 아버지 장로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앙을 계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승자가 있는 진정한 성공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여 주인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나와 내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와 왕으로 모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정들 머리머리 우여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조국 대한민국 우여 그리고 한국교회 우여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0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였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임 willчики 극동방송秒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